안녕하세요.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. 좋은 코드를 작성하려면 함수를 어떻게 선언하고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? 오늘은 함수를 선언하는 4가지 코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바로 코드 예시를 한번 보시죠. 처음 두 가지 예시 코드입니다. 비슷해 보이죠? 둘 다 익명함수를 선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첫 번째 코드는 선언 후에 바로 호출을 했고 두 번째 코드는 테스트2라는 변수의 함수를 할당했습니다. 여기서 보셔야 할 가장 큰 차이는 재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. 첫 번째 함수는 선언 후에 바로 호출을 한 결과값을 사용합니다. 이 말은 같은 블록스커프 안에 뒤에 나오는 코드에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사실 함수보다는 값을 반환하는 블록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 로직 블록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예시처럼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. 첫 번째처럼 익명함수를 선언하고 바로 부르는 방식은 언제 유용할까요? 이건 함수의 재사용성을 원하지는 않는데 내부 로직에 로컬 변수를 추가로 할당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이런 패턴은 해당 익명함수 내부에 선언한 변수들이 반환값을 제외하고는 바깥 외부 스코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. 그러므로 코드 로직을 좀 더 읽기 쉽게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함수는 테스트2라는 변수에 익명함수 할당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함수와는 다르게 테스트2라는 변수 이름을 통해서 뒤에 나타나는 코드에서 테스트2 함수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해당 테스트2 함수가 같은 블록스코프 내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된다면 테스트2 같은 패턴으로 함수를 선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테스트2라고 선언을 하고 뒤에서 오직 딱 한 번밖에 부를 일이 없다면 코드를 읽기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테스트2 함수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 함수가 뒤에 나오는 코드에서 여러 번 불릴 수 있겠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. 실제로 여러 번 사용되는 함수인지 아니면 한 번 쓰이고 끝나는 로직 블록인지는 뒤에 이어지는 코드를 모두 읽어야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시죠. 위에는 방금 이야기한 두 번째 익명함수 선언이고요. 아래는 세 번째 코드입니다. 그냥 펑션 키워드를 이용해서 테스트3라는 함수를 선언했습니다. 이 둘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. 뭐가 다를까요? 호이스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. 두 번째 테스트2 함수는 const를 통해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했기 때문에 호이스트가 되지 않습니다. 이 말은 같은 블록스코프 내에서 테스트2 함수를 선언한 뒤에 나오는 코드에서만 테스트2 함수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하지만 세 번째 테스트3 함수는 그렇지 않습니다. 펑션 키워드로 선언한 테스트3 함수는 호이스트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3라고 함수를 선언한 줄보다 전에 나오는 코드에서도 테스트3 함수를 부르는 게 가능합니다. 테스트2 패턴만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한다면 특정 코드 로직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. 순서대로 읽는 게 많은 경우 쉽고 직관적일 수 있겠죠. 하지만 종종 중간 로직이 불필요하게 길거나 혹은 명확하게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굳이 순차적으로 다 보여주면 오히려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코드를 읽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테스트3 패턴과 호이스팅을 같이 이용하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. 위에는 방금까지 이야기한 세 번째 펑션 키워드를 이용한 함수 선언이고요. 아래 네 번째에서 코드는 외부 다른 파일에서 테스트4 함수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. 여기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? 그건 바로 관계입니다.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냥 함수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동일할 수 있지만 코드를 각각 보는 순간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. 세 번째 테스트 함수를 볼 때 이 함수는 해당 함수가 선언된 파일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익스포트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. 그런데 네 번째 함수는 어떨까요? 외부 파일에서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말은 굳이 이 파일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라도 임포트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.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 해당 파일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함수를 테스트4처럼 외부에 선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일단 간단하게는 단순히 코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파일을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생겨서 조금 귀찮아집니다. 하지만 이건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. 중요한 건 모듈.js 저 외부 파일을 열고 테스트 함수를 보았을 때죠. 외부 파일 중에 딱 한 군데서밖에 쓰이지 않는 함수인데 테스트4 선언 부분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. 아... 파일을 이렇게 따로 분리할 정도로 여러 군데서 잘 쓰이는 함수구나. 고칠 때 좀 조심해야겠다. 쓸데없이 공포감 조성을 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요즘 보고 있는 코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딱 한 번씩 쓰이는 함수들이 중간중간에 여러 다른 파일로 흩뿌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. 그래서 코드를 이해하려면 여러 번 다른 모듈을 건너갔다 와야 하는 건 기본이고 다른 모듈에 있는 함수가 혹시 또 다른 곳에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매번 찾아봐야 한다면 말이죠. 정말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함수 선언 방식에 따른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. 좋은 코드를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각 함수 선언이 가지는 파급 효과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네 번째 모듈 임포트 방식으로 갈수록 해당 함수는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실제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 더 넓은 선언 방식을 택한다면 코드를 읽기가 더 어려워지겠죠.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각 함수에 실제 영향력보다 더 과한 함수 선언을 하지 않도록 신경은 최대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코드 스타일 교정을 위한 린터 레벨에서는 잡아내기 힘든 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코드 리뷰를 통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요. 리뷰가 정말 꼼꼼하다면 바로 발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하나 둘 중 놓치는 건 언제든 있을 수 있겠죠. 이런 부분이 코드 규모가 작을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냥 아주 약간 조금 귀찮아지는 정도고 너무 소소해서 왜 이게 귀찮은지 인지하기조차 힘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하신다면 어느 순간 무시무시한 스파게티 코드, 이미 개판이 돼서 건드리기조차 무서운 그런 코드를 눈앞에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